K-TROPY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저희 미스터 로또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글로벌 트롯 스타 탄생 프로젝트. 연자발굴단 특팀입니다. 트로트 아이돌을 뽑으러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에 데뷔합니다. 진짜, 진짜. 대박.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자기라도 불러도 될까요? 꽃이랍니다. 아, 진짜 제가 지금 어려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대결의 승자를 확인합니다. 결과는? 로또!